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얼마 전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이 뭐냐면 국가에서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도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등이 짜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청에서 했던 공청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강원도 이렇게 4개 시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토종합계획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 자료예요. 그런데 이게 아예 만들 때부터 4대3 비율로 만들어져서 저희가 흔히 보는 16대9에서는 맞지 않으니까 양해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청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는 강단의 의자가 한 200석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원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셔서 그 자리에 다 못 앉고 바닥에 앉으셔서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부동산 투자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이런 국가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예정상 원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오시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오셔서 개회사나 축사 같은 거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두 분 다 불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나온 이 종합계획은 5차예요. 4차 계획에서는 공청회를 딱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해요.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우선 계획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국토종합계획은 한 1차 때부터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하면 거의 한 47년 차 정도 되는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바뀌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는 거죠. 원래는 2020년까지는 4차 계획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 5차 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최상위 계획인 만큼 좀 더 빨리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수립 배경은 계획의 만료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여러 가이드라인 역할을 위해서 미리 선행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정말 공청회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 수립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국민 참여단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 계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국토의 여건과 전망인데요. 우선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은 지역 간이나 계층 간의 지역차를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계획의 목표 또한 이 균형 발전을 통한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도 심각한 문제고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이 2040년 정도가 되면은 50%가 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표가 2040년에 인구 증감 지역을 예상해서 나타난 건데 이 파란색 부분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역도시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녹색은 인구를 유지하는 쪽이고 그리고 이 주황색은 인구가 증가하는 쪽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과밀화로 인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경기도로 좀 빠져나가고 경기도권에서 오히려 상주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호남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은 인구가 많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60년대나 7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나 도시화 시대에 집중 건설된 공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너무 심하게 지속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호공단 같은 경우에도 심하게 노후화가 되고 있어서 이런 오래된 산업단지를 대응할 만한 대비책이 많이 요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 하락이나 안전문제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오래된 공단을 대비할 수 있는 대안책은 좀 고밀화 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큰 규모의 건물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렇게 기후변화 관련한 쪽은 일단 위세먼지가 너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좀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 폭염도 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런 건 일단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이런 국토 관리 방식의 변화를 좀 깨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국토와 도시에까지 적용을 하는 거죠. 하다못해 쓰레기 처리 같은 것까지 스마트하게 바뀔 예정이라고 하네요. 5차 국토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는 좀 다음과 같은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지역 발전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하고요. 정주 여건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게 뭐 말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또 저성장의 늪에 좀 빠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책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차 산업 관련해서 스마트 기술도 좀 국토에다가 여러 가지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년 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국토연구원 측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우리 국토에서 안 좋은 상황을 나열을 하는 거죠. 인구 감소나 저성장 기후변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기술혁신, 가치변화, 행정변화 이렇게 희망적인 요인을 조금 적어놨는데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여러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한 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회원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이 평균이 한 1.68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명 밑으로 떨어진 게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저출산 국가인 거죠. 이에 대해서 좀 막연하고 소극적인 이런 계획보다는 좀 적극적인 대비가 좀 필요해 보여요. 출산율을 늘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혁신을 외치고는 있죠.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각종 규제가 좀 너무 많은 것도 지금 국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규제가 너무 심하고 법인세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국내에서 좋은 기술을 좀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룩셈부르크 같은 그런 강인한 나라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그 국가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여러 기업들이 자기네 나라에 와서 일을 하기 편하도록 각종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룩셈부르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해외 법인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될 수 있고 좀 유명무실한 규제들은 풀어버리고 기업에게 더 많은 당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일단 경쟁력을 갖춘 이런 번영하는 국토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해외 이탈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넌 이거 하고 넌 이렇게 하고 너는 여기 기업도시 내려가고 여긴 혁신도시 조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중앙정부에서 이끄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앞으로는 분권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네요. 이거는 비교하는 방식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전략별 정책과제입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전처럼 중앙에서 주도를 하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탈피를 하고 지역에서 먼저 주도를 하고 이 중앙에서는 거기서 들어가는 지방에서 미쳐보지 못한 지방에서 미쳐보지 못한 것들을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죠.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는 산업단지만 좀 덩그러니 이렇게 따로 놓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런 산단은 세퇴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일하는 곳만 있지 말고 일하는 데 그리고 사는 데 쉬는 데 이런 곳이 좀 더 가까이에서 근거래에서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립적인 도시가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통근 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리고 관광에 대한 내용도 좀 있는데 국내로 관광 오는 인구의 한 80% 정도가 어디로 가냐면 서울과 제주도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좀 다른 지역들도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현재 지정된 그런 관광지들이 대부분 90년대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종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현재 트렌드에 맞게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좀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를 배려한 포용적 도시공간 조성 등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인구 구조 변화가 지역별로 차이가 크죠. 경기도권에서는 청년층이 많이 유입이 되어가고 있는데 특히 호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령층 인구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젊은층이 계속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호남지역의 일자리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 라인으로만 좀 발전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분산해서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계획적 토지 이용과 매력있는 경관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개발 제한 구역과 비도시 지역의 관리를 강화를 더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권 때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거의 40년 넘게 계속 유지가 되어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많이 좀 답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세금을 계속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요. 행위 제한이 굉장히 엄격한데 더 강화를 시킨다고 하죠. 도시계획시설 같은 공원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랫동안 지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다시 해제시켜줘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런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너무 좀 침범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무분별한 불법 개발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서해 쪽에 굉장히 섬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섬의 잠재력을 좀 끌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국가 간성망이 있는데 이것은 한 65% 정도 완료가 되었다고 하고요. 한 2035년 정도까지는 다 완성이 되면 훨씬 더 좀 원활한 이동이 되겠죠.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4차랑 약간 바뀐 점이 있죠. 보시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까지 아우르는 이런 3대 경제 벨트를 구축을 했어요. H라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어땠냐면 이랬었거든요. 이게 4차 국토종합계획인데 그냥 우리나라만 중심으로 해서 미음자 형태로 진행을 했죠. 그런데 현재 보시면은 이 남동, 이메, 공합지역이 지금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쪽의 경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배제를 하고 북한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라시아까지 여러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이렇게 써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서울시청에서 해줬던 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청회는 보시다시피 울산까지 해서 네 군데에서 하는 공청회가 모두 다 끝난 상태예요. 이 자료는 아래 링크에다가 업로드를 해두었으니까 다운받아서 시간 나실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연TV였습니다.